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완료사 멀티미디어 리소스 검수업 및 수정 요청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웹을 통해 사용자에게 보여줄 페이지별 멀티미디어 리소스를 제작합니다. 멀티미디어 전문가가 고객사의 요건에 맞게 멀티미디어를 제작하고요 대량일때는 변환센터를 구축하여 작업하고 벌크로 업로드합니다. 대량 벌크로 멀티미디어 리소스가 제대로 제작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프로그램 연동으로 웹상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변환센터에 대한 이슈가 항상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는 사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